파국소진 잠시 귀혔던 파국소진 이래서 페인트볼이 좋은 페인트볼이 나중에 필요한게 이런거 토끼때 그냥 한번 던져두면 된 처음 봤을 때 그 다음에 도망쳐도 위치 다 파악가능하니까 아아 아 이게 아 이게 안들어가네 아 터지는 티림 들어갔다 아 꼬리 파괴 왜 안되냐 왜케 오케이 오케이 꼬리 꼬리맛 작살을 내버려라 꼬리에 필살기 박았다 아 잠깐만 아씨 옆으로 구르겠는데 아 꼬리 못잘랐어 아 아 야 뒤지지마 제발 다시 살아나면 안될까 꼬리 자르고싶은데 부파를 하면 부파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웬만한 부파해서 다 얻어놓는게 좋아 어차피 나중에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깨부수거나 왜냐면 결국엔 나중에 그런거 강화재료라서 구해야되거든요 결국엔 구해야되서 한번 잡을때 깔끔하게 얻어놓으면 좋으니까 물론 여러개 구해야될 혼자 다른세상이야 혼자 미래야 미래 혼자 미래야 미래 그녀는... 그녀는... 네 앉아보자 앉아 야하리 some are 토마토 or some of them some of them some of them some of them 면밀다니는 무슨 말이야? 그쪽에서 그쪽에서 봤을 건 없어 면밀다니는? 면밀다니는? 조금 더 페리카나 치킨이라고요? 페리카나 치킨이라고요? 면밀다니는? 나중에 저 포켓 포켓도 잡으라고 할 거 아니야 얘들 보이는 걸 다 잡으라고 해 미친 거 같애 사람보다 겁나 크지만 어쨌든 방해되니까 잡아라 어쨌든 우리가 커야 되니까 잡아라 아 우리 할배 이쁘다 아니 할배요? 어 얘 뭐야 개귀엽다 어응? 쿠르르 야크?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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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도굴꾼인데 도굴꾼? 왜 쟤를 사냥해 쿠르크 야크라는 몸주터네요 아 아 왜 귀여운 애 잡으래 도움하면 다 죽이래 얘는 얘도 고리 부셔 턱주가리 부서진거 같은데? 얜 턱주가리 부서진거 같은데? 얜 턱주가리 부서진거에요? 그러면 그러면 턱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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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거 같은데? 안녕? 턱주가리 턱주가리 ... 턱주가리 턱주가리 턱주가 턱주가 턱주 나노 걸렸어 어? 갈띠 날아갔다. 부파 다 됐다 어? 왼쪽 손만 터진건가? 어? 오케이!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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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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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oh yeah 어 얘는 또 왜 나와 형 형이 거기서 얘나 헐떡헐떡거리네 올라타는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가까이 붙어만인다고 올라타는게 아니고 그 약간 슬라이딩하면서 내려갈때라던가 아니면은 어느정도 높이 있는데서 뛰어내릴때 공격해주면은 거리 맞으면 탈수있어요 음 잡았다 구파 두개 다 해가지고 다 얻을 수 있겠다 갈퀴마 이런거 얻겠다 나 아까 귀여운데 얘가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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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 때려볼까요? 딜 들어가는지? 내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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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오레우스 이 맵... 아... 어? 두발 컷 안 되죠? 그 돌아다니면서 막 그... 돌멩이 같은 거 주우면은 템... 템 목록이 옆에 뜨잖아요? 응 그거를 쏠 수 있어요, 그걸로 어... 이거 노래 잘 들어야 돼 이거 타이밍 한 0.5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정도 타고 떨어졌어 줄어졌던데 됐다 이거랑 맞아라 야, 떨어져라 어디... 뭐야 왜 위에 있어 야, 떨어져라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왜 저... 걸려서 안 내려오냐 오, 탔다 아... 탔다, 탔다 아... 찔러, 찔러, 찔러 찔러 버티고 아하하 좀 있으면 어딜가 예, 고추 자르기 가능하다고요? 아, 꼬리 자르기 고추... 어? 아, 너무 잔인했어 오케... 오케... 데미지 일식꿈지 넣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 긴, 사연배기 다운 오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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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잘라야돼 저는... 컷 어, 여기 다른 애 왔어 어, 잠깐만 뭐야, 야, 니가 왜 와 야, 니가 왜 와 형이 형이 왜 와 야, 우리 점들이 개피됐어 아, 야... 야... 형이 형이 왜 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형 오면 안되지 리오레오스가 여기 왜 나와 리오레오스 한번 타볼까요? 왔습니다 위에 있네요 그, 화산몹들이 잡기 힘들텐데 좀 3G에서는 화산몹에 그... 구를, 뭐야 탑브레이드 하는 놈도 있고 걔가 잡기 힘들었나? 기억이 안난다 걔가 좀 잡기 힘들텐데 아, 야, 내 귀 이씨 쫌 튄다 위로 올라갔다 간다! 아악! 끄아! 야... 너무한거 아니냐? 와... 오! 오, 꼬리 잘랐다! 하하! 오케이! 그럼 저는 잠시 칼좀 갈고 아, 내려오면서 얘 타라고 했는데 아하! 내가 탔지요! 아, 1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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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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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1디 1디 아하 죽었어 안돼 누웠어 딜하려면 이거 써야되는데 쟤 또 어디까지 나가는거야 여기요 이 좁은데서 앙 어 도입하기 하나 더 됐다 야 이게 일로와 더러운 놈아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 더러운 놈아 아니 왜 이렇게 안좋아 진짜 두명이서 패는데 네 아 이 새끼 팔 갈게요 아야 71딜 들어갔다 한방에 내려찍기가 엄청 길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꼬리 꼬리도 캘 수 있지않아요 맞아요 설마 꼬리까지 다시 가야되 좀 멀지않나 50초안에 갈수있나 아아 기억이 안나네 안캐도 줬었나 이거 캐고갈걸 그랬나 나중에 장비 공격력 많이 업글되면 상이랑 하이는 벗고다녀야지 안돼 어 다른 데만 안돼 개밑 두개에요 황이야 아 아 얘 피부 왜 이렇게 안좋아 피부관리 안했구나 흐흐흐흐흐 아 꼬리 습력이야 어 리오레오스네 아 리오레이아야 여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